스윙할 준비 스윙할 준비 스윙할 준비 스윙할 준비 스윙할 준비 스윙할 준비 스윙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밀리지 순간적으로 공을 이렇게 때려버리는데 세게 때리면 지금 그냥 네가 밀고 들어온 거고 내가 봤을 때 세게 때리면 막기밖에 못하잖아 그치? 좋아 그치? 좋아 조금만 더 머리 쪽에서 들고 있어봐 자세를 낮추고 라켓맨을 열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달래야지 애매하게 온 거는 어 달래야지 연결 시켜야지 그냥 더 낮출까? 더 낮춰야 돼? 더 낮추는데 더 앞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뒤에 있을 거면 앞에 상체 숙여서 이렇게 딱 조절해줘야지 니가 좋지 그치 아 지금도 모르겠네 좋아 좋아 근데 괜찮아 지금? 어 괜찮은 거 같아 좋은데? 어우 소리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준비 자세가 중간에 뭔가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급수가 좀 얼마 안 되셔서 랠리가 되게 준비하고 뭐 하고 할 때 근데 랠리가 천천히 오가시는 분들은 준비 자세가 되게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 우리도 뭐 마찬가지야 준비 자세가 해야될 때가 있고 안 해야될 때가 있지만 넌 너무 준비 자세야 너무 준비 자세 빠른 공을 칠 수 없는 자세라는거지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보통 보면 여기를 쳤으면 여기를 노리고 있으면 이렇게 빼고 있다가 이렇게 나가잖아 아니면 드라이브를 치고 드라이브를 치고 여기를 노리고 있다가 뒤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하고 요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근데 저는 드라이브 치고 요렇게 준비하고 다시 드라이브를 이렇게 치는 느낌인거야 그래서 밀리는구나 음 공이 오는 쪽으로 빼거나 아니면 노리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빼주는데 너가 놀린다고 생각하는 볼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붙여놓고 라켓에서 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뒷사각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놓고 올라오는 볼들이나 드라이브를 딱 보게끔 어차피 떨어뜨리는 볼들은 올라오거나 사이드로 빠지잖아 그럼 뭘 먼저 봐야돼? 사이드 먼저 봐야겠지 어 빠지는거 빠지는거 먼저 봐야겠지 그럼 라켓이 어떻게 되어있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놨으니까 직선 쪽으로 몰게끔 놨으면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난 지금 이렇게 하고 그치 이쪽 오는 것만 딱 본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의 퍼센테이지 자체를 직선 쪽으로 몰잖아 수비를 할 때도 이렇게 몰고 준비 자세에서도 그런게 퍼센테이지가 가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무 정석대로만 약간 이런 느낌인거야 그럼 진짜 치라고 준 것도 못 치는거 그치 진짜 치라고 준거 오히려 직선 쪽을 더 퍼센테이지로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가운데로 가다보니까 직선의 퍼센테이지가 5% 10% 떨어지니까 너가 밀리기 시작하는거지 땅 땅 땅 이렇게 치는거죠 지금 늦잖아 지금 딱 봐도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친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아 바이크 됐어 때리지 말고 다 놓거나 드롭해 어 어 근데 앞에서 놔도 되는데 스윙으로 좀 놓으려고 해봐 스윙으로 이렇게 앞에서 건지지 말고 빠지는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건지는데 웬만하면 스윙해서 놀려고 해봐 스윙 스윙 드롭도 스윙 근데 위에서 앞에서 어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거 준비 자세 이렇게 말고 오는 쪽으로 좀 준비해서 그치 마운드에 푸시처럼 갈까요 컨트롤 어이 쏘리 따라가 볼리두진거 응 따라가 컨트롤할때 공 따라가야지 따라가 그치 따라가서 그 준비 하고 자세히 낮춰 하나 둘 준비 둘 다시 다시 둘 하나 준비 준비 둘 둘 둘 초코 흔들잖아 자꾸 스윙 안하고 다리가 짧잖아 보포기 보포기 집중해서 네트에 붙여서 쳐 짧게 치지 말고 지금 짧게 치지 말고 스윙 스윙 자세를 낮춰 자세를 일단 기본적으로 자세부터 낮춰 나의 너도 아까전에 게임 뛰다가 헛구역질 한거 진짜한거야? 장난친거지? 아까전에 헛구역질한거 아 진짜 건강검진 해봐야하네 건강검진 너 그거 06성 10도염 아니야? 06성 10도염 아니야? 06성 10도염 아니야? 니가 스트레스 줘서 그런거잖아 지금 발음도 잘 안되네 06성 10도염 06성 10도염 06성 10도염 06성 10도염 06성 10도염 06성 10도염 그거 봐 진짜? 어 그거 검사해봐 그러겠다 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거 아닌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 어 어 많이 받는거 같은데 응 맞춰 바로 그렇지 또 준비 숙일 필요해 막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게 그냥 했으면 딱 받을정도만 받을정도만 нужно 허리를 낮추지말고 다리를 stability 빨리 잡아서 들어봐 avan 천천히 잡잖아 천천히 잡잖아 빨리 잡아서 들어봐 빨리 나가서 들어보래 어 너 그냥 공 오는거에 맞춰서 쫓아가지 말고 빨리 가서 공은 내가 따라갈 수 있게 치는데 다리는 계속 빨리 움직여 다리는 빨리빨리 움직이고 공을 계속 컨트롤해요 보여줘? 보여줘? 컨텐츠상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10번 보여요 또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움직여요? 공 오는거 맞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느린데?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유철이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보고 그게 나야죠? 이게 너처럼 하라고 아니, 이렇게 하라고 너가 스윙하는 거랑 뭐가 달라? 일단은 쭉부터 나가면 그렇지, 길게 나간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붙이기 위해서 쭉 던진단 말이야 저렇게 나가려고 하면 다리가 더 많이 나가요 응 멀면 이렇게 짖어 너는 미리 다리가 멈춰 어, 줘봐 이 치고 여기 직선 줘봐 방금 스트레스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진단 말이야 다리가 미리 멈춰 아니, 이거 맞아요 덜 나가, 덜 나가 약간 살짝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cm, 20cm 더 나간다고 생각해요 공을 여기 안에 두고 컨트롤한다고 생각해요 아, 나 진짜 그래서 다리를 낮추라는게 다리가 계속 하체가 낮으면 하체가 낮으면 자꾸 깊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진짜 찾으니 깊게 움직일 수 있어요 거짓말이요.